콘텐츠의 소프트웨어 오늘 좀 새로운 개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AI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원하는 대로 수정 보완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홍길동을 만들면 맨 처음에 나오는 홍길동 AI 영화는 버전 1.0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다른 부분을 각 세계가 더하게 되면 버전 1.0 그 다음 또 수정 보완하면 버전 3.0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콘텐츠의 소프트웨어 한 겁니다 영화를 직접 찍으면 같은 장면을 여러분들 재현하기 위해서 그 많은 물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AI로 만든 영화는 그냥 조금만 수정 보완하면 되죠 돈도 안 들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AI 영화를 여러분들 지적재산권이 인정된 것이 아마 수로부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수로부인 이걸 만든 감독이 심은록 감독입니다 생성 AI는 콘텐츠 소프트웨어를 가능하게 하고 인간의 인식까지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좀 조악하긴 하지만 수로부인이라는 영화입니다 AI로 제작한 겁니다 사람 일체 사용하지 않고 심은정 감독이 심은록 감독이 AI 영화를 만든 겁니다 나라 AI 필름 AI 수로부인 많이 안 봤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처음에 만들 때는 버전 1.0 다음에 좀 수정 보완하면 버전 2.0 또 수정 보완하면 버전 3.0 돈 들이지 않고 계속 영화를 들면 뭡니까 좀 수정 보완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콘텐츠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콘텐츠의 소프트웨어 지난해 10월 생성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영화 AI 수로부인으로 국내 첫 편집 저작권을 인정받아 화제가 된 인물이 심은록 여성분입니다 나라 지식정보 감독입니다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심은록 감독의 AI 수로부인을 계속 고도한 겁니다 조금씩 바꾸어 가지고 그래서 수로부인 1.0 수로부인 1.1 수로부인 1.2 수로부인 1.3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프트웨어처럼 이런 버전을 올려간 겁니다 추가 비용 없이 심은록 감독은 이런 것을 콘텐츠의 소프트웨어라고 표현한 거죠 기존 영화 콘텐츠는 같은 내용을 통해 다른 시각 다른 내용 다른 콘셉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찰령 등 물리적이고 하드웨어적인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돈을 한편 또 새로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생성 AI를 이용하게 되면 변환과 수정 확장 등이 무한정 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만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현상을 콘텐츠의 소프트웨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개인 영화로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때 여러분들 필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디지털 필름이 다르잖아요 딜리전 필름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분들 색칠도 할 수 있고 뽀샵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 콘텐츠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개인 영화 제작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비용이 많이 안 드니까 콘텐츠의 소프트웨어라는 그런 컨셉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이 들지 않고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기술도 계속 발전하는 마음입니다 지난해에는 등장인물이 고개를 좌우 5도로 돌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중국의 런웨이를 사용하면 젠3 알파 터보들을 이용하면 360도 페닝까지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기술 진보가 빠른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감성을 자극할 정도의 완성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때문에 비주얼에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음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로부인 1.3 버전은 AI로 생성한 음악을 추구했습니다 AI로 생성한 음악은 저도 다음에 한번 만들어봐야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콘텐츠의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할 거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런 영화 산업이 바뀔 것을 보는 건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찰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죠 뭐라고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심은록 감독이 나중에는 인간이 표현하거나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AI가 영상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별과 우주를 보이는 부분까지만 믿는 것처럼 지금 볼 수 있는 지구의 일부를 넘어서 AI가 콘텐츠 표현 범위와 인간 인식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완전히 창작에 새로운 장르가 열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지금 만들었던 작년 10월 달에 만들기 시작한 AI 수로 보이는 1.0 1.1 이렇게 1.4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오늘 AI 타임즈에 난 기사거든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야 이게 콘텐츠의 소프트웨어 하라는 것이 이 콘텐츠의 폭발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겠구나 지금 사진을 찍는 것처럼 누구든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콘텐츠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딱 보니까 여러분 이게 나온 겁니다 코카콜라가 30년 전에 텔레비전 광고를 재현한 겁니다 30년 전에 여러분 코카콜라의 빅히트 여러분들 광고를 그걸 새로 뭡니까 배우를 부르고 배경을 하고 이렇게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입하지 않고 그냥 생성 AI로 30년 전에 코카콜라의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익을 안겨다 주던 크리스마스 시즌용 광고를 재현한 겁니다 콘텐츠를 뭐죠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가서 다 한번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예술적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싸겠습니까 생성 AI로 만들었습니까 30년 전 코카콜라의 크리스마스 시즌 특별 광고입니다 이걸 재현한 겁니다 대단하죠 아주 진짜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 이번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코카콜라 AI로 제작한 이 광고를 때리는 겁니다 30년 전 광고를 전혀 여러분들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이게 AI가 만들었는지 사람이 만들었는지 코카콜라가 30년이 된 크리스마스 시즌 대표 광고를 생성 인공지능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 광고는 이번 주부터 텔레비전에 송출됩니다 광고업계도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코카콜라는 대표적인 광고 휴일이 다가온다 할리데이자 카밍을 생성 AI로 제작해서 16조 버전을 방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카콜라와 생성 AI 광고를 방영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 광고는 1995년에 처음 선보인 것으로 가장 유명한 크리스마스 광고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원본과 똑같은 사운드랙과 트럭 겨울 도로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제품만 바꾼 겁니다 95년도에 이런 제품은 오리지널 코카콜라를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뭐죠 제로슈거 코카콜라를 집어넣은 겁니다 시연해보니까 소비자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AI 이런 시처럼 소비자들의 AI 광고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작하는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고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무엇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집에 여러분들 다 되게 가족 사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가족 사진들이 제가 이 방송함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가족 사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고요 그럼 다음은 대형 업체들이 예를 들면 대규모 언어모델이 아니고 소형 언어모델 같은 걸 갖고 있는 업체들이 서비스 사업을 일으킬 거라고요 가족의 여러분들 사진첩을 다 입력해 가지고 그 가족의 특화된 뭐죠 그런 가족들을 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30년 전에 부모님하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70대가 됐는데 부모님의 살아생견에 함께 여러분들 어울려 노는 것을 그렇게 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서비스가 등장하겠구나 하고 제가 본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집에 풍부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방송들을 여러분들 제가 많이 하게 되면 제가 사후에 자식들이 필요하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있는 모든 통영상을 입력해 가지고 저를 복원시킬 수도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의 문자 중심의 대규모 언어모델 LLM 대신에 이미지나 영상정보가 다 들어가는 라지 월드 모델 대규모 세계 모델 같은 게 다 개발돼 가지고 학습 데이터에 시각자료 영상자료 문자자료가 다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다시 되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목소리도 물론이고 모든 걸 다 가족 영화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코카콜라 광고 깜추까지 쏙쏙 씁니다 이걸 여러분 제작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생성 AR 가지고 다 복원시킨 겁니다 자 AI로 영상이나 이미지 등과 같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나면 시간이 가며 수시로 변경 수준을 통해서 버전 1.0 버전 2.0 등으로 작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혹자는 콘텐츠의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데 추가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게 없이 콘텐츠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제가 닥터AI한테 물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의 소프트웨어 추세는 앞으로 더욱 과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콘텐츠 제작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모든 사람이 영화감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족 영화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돌아가신 조무보도 다 이름도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콘텐츠 제작 과정이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버전 관리의 용호성 계속의 수정 보완에 이런 버전을 올려가는 겁니다 비용과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투입이 콘텐츠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콘텐츠를 양산하게 된다는 거죠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시장은 이러한 추세의 힘이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개인 작업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콘텐츠의 소프트웨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좀 생소하긴 하지만 이렇게 시대 추세를 다 매일매일 이렇게 추적해 가다 보면 이제 어느 사이에 큰 그림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월요일 식식하게 시작해야 될 하루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 하고 요한 게시록 주회 책이 아주 좀 두텁습니다 이런 책을 만들기가 참 힘든데 이게 이제 킹덤북스에서 이런 아주 대작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적 역사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쓴 책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애리조나 답사기 그리고 좌파적 사고는 왜 열강하는가 리블을 좌파의 사고는 중심에 항상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덕놈들 시리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 하고 또 내일 시간 맞춰서 좋은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